안녕하세요 와이입니다. 박지윤 아나운서와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 아나운서가 결혼한지 14년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KBS 아나운서 입사 동기인 두 사람은 줄곧 친구로 지내다가 서로 연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박지윤이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두 사람은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연애를 들킨 것은 박지윤 동기였던 고민정의 결혼식의 들러리로 섬에서부터 라고 합니다. 당시 사내 연애 자체가 배관시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당연히 비밀로 하고 있었지만 덤벙대는 구석이 있는 박지윤이 남들 다 보이는 앞에서 누가 봐도 여자친구 같은 행동을 하는 바람에 최동석이 아주 난감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도 박지윤은 MC 쪽에서 가장 대세 아나운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쁜 척을 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너무 나대거나 망가지는 것도 싫어했고 박지윤은 그 선을 넘지 않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로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이 여자 MC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데도 그 선을 잘 지키면서 남녀노소에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털털하고 소털한 이미지가 어필이 돼서 시청자들이 다 친근감 있고 거부감 없이 그녀를 받아들였고 10년 넘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어떤 방송을 해도 아주 매끄럽고 무난하게 진행을 잘했습니다. 박지윤은 사업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과거 박지윤은 소핑몰과 카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언니가 온라인 쇼핑몰을 했었는데 그때 박지윤이 소핑몰에 피팅 모텔을 했다고 합니다. 소리 선물 없이 아무도 모르게 접었으며 또한 사업준비 당시 결혼이 잡혀있었는데 9월에 결혼하는데도 10월에 커피숍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준비는 뒷전이었고 신혼여행, 청첩장 등등 이런 모든 결혼준비는 남편이 하고 박지윤은 커피숍 인테리어에만 온통 신경을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업에 실패하게 되었고 엄마가 되고 나서 임신, 출산, 육아 쪽으로 눈을 돌렸다가 키즈카페나 영유아, 대상, 스피치 등을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가 싶었는데 2020년에 아주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박지윤은 방송에서 아주 지적이고 서탈한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는데 SNS에 상당히 깨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여러 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일 때 가족 여행사진 하나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게시물을 본 한 누리꾼이 박지윤에게 이런 글을 남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여행사진은 올리지 않는 것이 어떨까 싶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모두 집에 있는 시기가 아니냐라고 지적한 것인데요. 이에 박지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댓글을 올리게 됩니다. 관광지를 돌아다닌 것이 아닌 프라이빗 콘도에 가족끼리만 있었다.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라고 밝힌 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프로 불편너들이 왜 이렇게 많냐 자기 삶이 불만이면 스스로 풀자 남의 삶에 간섭 말고 이런 식으로 아주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버립니다. 그러자 KBS 시청자 자유게시판에 난리가 나게 되는데요. 이 불똥이 당시 KBS 뉴스9 메인 앵커를 맡고 있던 남편 최동석 아나운서에게 불똥이 튀게 됩니다. 이 자유게시판의 주 내용은 최동석 앵커의 교체를 요구한다는 것으로 그 이유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시청자들에게 매일 외출 자제를 공고하면서 정작 본인의 가족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자 KBS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최동석 아나운서가 관련 논란에 대해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아들이며 적절치 않은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주어야겠다는 의사를 밝혀졌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찾아온 대형 교통사고로 가족들이 모두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최동석의 마음 한근석의 이혼이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로부터 3년 뒤인 두 사람은 결혼 13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